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그 여정을 가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소 지역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바울같은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또 순교자적 증인의 모습으로 이 사회를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답답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 또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부분을 실천하는 현장 전도가 곧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34명이 모여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34명만 듣는 게 아니라 400명, 500명이 듣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란만에 평일날 오시니까 좋죠? 네 어디 가서 모였단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밀히 모인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영상이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전도 캠프팀 예배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저도 거의 뭐 창세기도 그렇고 민숙이도 그렇고 지역 전도 캠프도 다 온라인으로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그냥 카메라하고 우리 간사들 두 명 그 분들하고 1년 동안 했는데 34명의 눈빛을 보니까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오늘 또 아침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함을 느낀 것이 뭐냐면 머리 좋은 분들은 시스템을 보게 돼요. 어떤 시스템인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의 가슴이에요. 바울의 중심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 어떤 사상이 있는가 그 내면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냐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자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전달돼요. 그 근본이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마루투스 증인이란 이 마루투스 법률 용어자 않습니까? 이 마루투스라는 이 증인이란 이 법률 용어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법정에 출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고 현장에 출동했고 그 현장에서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이런 증인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증인인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이 마루투스라는 이 헬라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마터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적 증인입니다. 내가 보금을 위해 죽겠다 현장에서 진실만을 말하는데 보금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진실만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계속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는 우리 사역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이 증인 이 마루투스라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적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보금화도 결국 내가 증인이 있는데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증인이 될 때 가정이 보금화되고 내 자녀가 완전히 제자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자적 증인의 자세로 아이를 양육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상이 중요하겠습니까? 행위, 인격 그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바울에 가졌던 이 사상 이 중심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참으로 가슴이 전달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바울이 평생 사역한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10년 사역했습니다. 10년 AD 47년에서 57년 딱 10년 사역했어요. 그 10년 동안 순교자적 증인의 자세로 성교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바울이 AD 47년에 성교했던 제1차 세계 성교를 통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BCN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가 세운기인 겁니다. 또 루스드라에는 굉장한 제자들이 많이 생겼죠. 거긴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죠. 더베 출신의 가이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극단적 유대인자들이 쫓아와서 돌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결국 생긴 제자가 그 유명한 디모데 아닙니까? 그게 1차 세계 성교입니다. 2차 세계 성교는 BCN 안도우로 출발해서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거쳐서 여기서 누구를 내려갑니까? 디모오데를 데려갑니다. 근데 디모오데를 데려가는데 그때 나이가 미성년자예요. 18세에서 19세를 봅니다. 어떻게 부모가 허락했을까? 몇 년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가하다가 돌에 맞은 것을 디모오데도 보고 그 어머니 윤희게도 보고 루스도 다 봤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이 아이를 세계 성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건의할 때 부모가 어떻게 허락했을까? 그 아들을 엄마들은 아들에 대한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죠.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디모데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식을 충족하는데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루스도라의 디모오데를 데리고 이 드로와이수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우리가 말하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교였던 것이 2차 세계 성교입니다. 이때는 이제 팀이 돼요. 팀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3차 세계 성교입니다. 3차 세계 성교는 5년 했습니다. 5년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2년은 바울이 2차 세계 성교 때 세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우리가 말하면 순회팀 사용을 합니다. 그게 2년 이에요. 5년 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AD 58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2년 동안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가이사라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소송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한테 상소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2년 있다가 그리고 잠깐 풀려납니다. 그게 AD 62년에서 63년이에요.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델 전서 후소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읽는 디모델 전서 후소는 바울의 유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우리가 말하는 유언서예요. 유언서. 그러니 그걸 모르고 디모델 전서 후소를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원자락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이분이 얼마 못 사니까 1인실로 보내더라고요. 1인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쫙 모입니다. 예배를 데려와서 아버님한테 마지막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라고 했거든요. 이 통증이 심해서 말도 많이 못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이 듣는 게 달라요. 눈물을 받아댑니다. 한마디 한마디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에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 심령에도 완전히 각인되는데 하물며 자식에게는 어느 정도 게 있습니까? 그게 디모델 전소 후소예요. 여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 1,2년 남았을 때 아들에게 딸에게 쓴 편지는 다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는 내 가슴이 있고 소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디모델 전소 후소예요. 그러고 나서 AD 66년에 순교합니다. 성교는 딱 10년 한 거예요. 어떻게 10년 했길래 아시아와 유럽이 완전히 보금화됐을까? 이걸 시스템이라고만 계속 보면 안됩니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도 사람이 구축해요. 그 정신 그 마음이 뭔가 그걸 몇 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최근에 발견한 아 그것은 순교자적 증인이었구나.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옥에 우리가 저번주에 잠깐 이제 묵상한 겁니다. 이 예배소 지옥에 3년 했습니다. 다른 지옥과 달라요. 우리가 바울이 갔던 그 여정에 보면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롤스도라에서 안전벤가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빌리포에서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 치유한 거 그 다음에 서기호 바울에게 복음 증가 해서 박수무도 엘루망을 꺾은 거 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소 지역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우상의 도시를 뛰어넘어 그들은 생각하기를 신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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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바로 예배소라고 그들은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데미 아데미라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를 모신 성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큰 건물을 지울 수 있을까? 신전입니다. 신전. 아데미가 거하는 신전이에요. 신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무너졌어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안정이 되면 가자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에 갑니까? 바울이 갔던 1차 2차 세계 성교 그 다음에 3차는 3차 세계 성교 지역을 갑니다. 3차 세계 지역에 이 예배소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는요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 아닙니까? 그 딸이 아데미입니다. 또 이 신전의 특징은 하나는 도피권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와도 여기에 들어가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부적과 신상들이 굉장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게 지금도 내려오는 전의 신전이고 지금 무너진 신전이죠. 이걸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은으로 만들어서 집안에 다 놔두는 거예요. 부처라든지 마리아상을 집안에 놔두듯이 은으로 된 아데미 신전을 각각의 집에 모시고 도시에는 이런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정도의 예배소 지역이 엄청났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신전이 있습니다. 관광객 있죠. 또 순례객 있죠. 숙박 시설 음식 또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직공들 엄청난 부를 이룬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저번째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소에 도착한 겁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 두 가지라고 하셨죠. 그 첫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성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전략도를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회당에서 사역한 지역이 예배소 지역이에요. 3개월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뭘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성경 퀴즈를 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 아직까지 발견됐습니다. 아는 분들 가르쳐주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거든. 전편이 누가 보금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기간이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1년 이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누가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고 체험하고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 기록한 거예요. 누구한테 데오빌로라는 고의 공무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에는 감난산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감난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때가 AD 30년이에요. 그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심없이 담대히 진거 아니라 이때가 AD 60년이에요. 저 30년 전 아무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의 감난산 지역에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달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국가 로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거예요. 이게 성룡의 힘입니다. 그 성룡의 힘을 받은 순교자적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성룡충만 받고 순교자적 증인의 자세로 복음승거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지 않고 확장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성룡의 예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입을 통해 복음승거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치욕에 임하고 더 나가서는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전파되는 겁니다. 이거를 3개월 동안 강론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구약적 관점이 있는 민족이에요. 구약성경을 압니다. 그럼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했겠어요? 너희들이 기다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아브람부터 이삭과 야곱과 350년 사사시대와 다이시대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여러 선지자를 예언한 부분들을 다 구약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예요. 이때가 이때가 에디 53년입니다. 23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신성모독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걸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 증거했더니 나타난 반응이 첫 번째가 뭡니까? 비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비방한 거예요. 바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십자가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만이 죄산받는 것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유일한 분이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부분은 그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가 말하면 죽은 게 아니라 처형당한 거예요. 신성머독죄로 처형당한 거예요. 23년 전에. 그런데 바울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회당에서 들은 그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이 돌아온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전략은 유대인이었고 전략은 회당이었지만 유대인이 복음 받고 돌아온 것보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돌아온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들어간 것 한 번 사상화된 것 한 번 각인된 것 그런 것들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더 복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주워드는 게 많아요. 실제로 따져보면 정말로 정확한 성경 지식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어디 그리스 성경이 나와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형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형법은 신명기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매지라는 건 39대를 때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매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를 때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태형을 할 때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로마 병경에 의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태형법은 상관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계속 때리 멈춰라 그때 멈추는 거예요. 때리다가 죽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거의 죽다시피 맞은 겁니다. 그게 또 로마인들이 십자가로 처형된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국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거의 죽이도록 하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처형하는 군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도록 맞은 겁니다. 상관이 수사할 때까지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바울이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전도했다. 그 평생이 언제였느냐. 딱 십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어들은 게 많아. 그것이 각인됐단 말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게 아니라 주어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그들의 마음이 굳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 다른 말하면 제자 미션 홈을 한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란노 선에서. 몇 년 했습니까? 2년 동안. 아니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란노 선에서 2년 살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해 두 해 동안 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 줄을 쳐야 돼요. 영접 했더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듣더라. 영접을 했다.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듣더라. 이 말은 바울이 어느 정도 예배소 지역에서 이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예배소 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심정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 캠프팀이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믿더라. 교회 등록했더라. 영접했더라. 그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서 내가 가문 안에서도 어떻게 왼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왼수예요. 근데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왼수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로완다 사람이 아닙니다. 왼수는 어디 있어요? 보고 들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주변일 수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 고정관점은 내려놔야 돼.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울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이 중요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나와 만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은 들어야겠다. 전해야겠다. 이게 우리 평생 가져야 될 중심 사상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3개월 회당 사역하고 두란노선에서 2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 3년 사역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바울이 3차 세계 성교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절규 합니다. 그때 그거 얘기해요.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다. 그러면 3개월 사역하고 두란노선을 2년 했습니다. 그럼 2년 한 건 24개월 정도만 안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2개월 1년은 어디서 있습니까? 이 예배소라는 것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시아의 보고라고 해요. 그럼 이 예배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세 라우디아기아 빌라델비아 사데 서버나 두아드라 버가모 좀 낯선지 않은 단어죠? 예배소 게시록 1장 2장이 보면 7개 있죠? 거기도 바울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세웠든지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소 주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단의 강한 저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이 예배소 주역에 베푼 겁니다. 어느 지역도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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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볼 때 우상과 또 거기에 된 순례객들과 관광객들과 그 우상을 만드는 여러 직공들과 그 우상을 통해 먹고 사는 수많은 예배소 사람들 그들 신명 속에는 강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깨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주셔야 돼요. 역사가 많다는 건 사단의 저항도 큰 겁니다. 영접의 역사가 지역에 많다는 건 그만큼 사단의 세력도 강한 겁니다. 핍박도 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비방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강한 지역에 복음 증거할 때 그 우리가 전달한 주보나 전도제를 통해서 교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지옥이 끔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는 민원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정면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내가 얘기했는데 정확한 지 모르 그런데 목사님이 소천하셨 더라고 신장 마비로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거 우리 아내는 가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아줌마들 한테 들은 얘기들을 갖고 백신 맞지 말해라 왜 맞지 마라 했더니 바코드 꽂혀 가지고 더이상 대화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자기를 안 맞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공짜 인데 맞는다.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데 왜 안 맞냐. 그래서 지금 칠레에 김학연 성교사님하고 남편 호세 목사님 호세 목사님이 확진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잖아요. 실내에서도 연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교사님은 1차 2차 다 맞은 거야. 그런데 호세 목사님은 안 맞았다는 거야. 왜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잖아요. 가차 무스 그게 각인다고 안 맞은 거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열이 40도 오른다고 기도제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없고 정확한 성경의 배경이 없으면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뺏길 만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 먼저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이 누구 얘기입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신약은 뭐죠? 구약에 예연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속에 그걸 발견해. 이거를 우리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원줄기의 시작은 제가 창세기를 통해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창세기는 열 건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 도트라고 내가 얘기했죠? 족보 중심으로 창세기는 기록이 된 겁니다. 왜 족보에 관한 얘기가 맞습니까?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거를 막는 사단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인용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언집과 같이 돼버려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떤 게 이해되겠습니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늘 실패하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더 들어오겠습니까? 무수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입니다 그 단어가 보이겠냐고요.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도행전 특균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올 신고하는데 여러분 아기가 없는 사람한테 평생 마음의 응어리가 출산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들겠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만 보이겠어요? 누가 누굴 낳더라 누가 누굴 낳더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이건 명언집입니다 명언집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형평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바울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연약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와 성교거든요 이래 우리가 방향을 맞추느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예배서 주역에 세 가지 기적을 베푼 겁니다 어느 정도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칠레에서 갔습니다 칠레 산태하고가 아니라 어떤 도시로 갔어요 저 깔라마 칠레에서 저 북쪽에 깔라마하는 깔라마하는 지역인데 이천고지입니다 그때 나는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는 발리 가겠다 나는 태국 가겠다 일본 가겠다 마지막에 제가 조용히 있어놓은데 갈 데가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뭣도 모르고 칠레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지잖아요 무지하면 그거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3일 걸려 가다 보니까 여기가 깔라마하는 지역이에요 안데스산 옆에 낮 온도가 40도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혈압이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 보니까 이천고지예요 이천고지 이천고지에 뛰어다니면 죽습니다 뭣도 모르고 살 간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천고지에서 메시지를 한 40분 증거하면 머리가 두통이 와요 왜 오는지 몰랐어 근데 이천고지라 그래 끝나고 나서 갈랬더니 목사님이 부탁한 게 있다더라고요 무슨 뭡니까 했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야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줄을 쫙 써요 성도들이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기도하면 될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줄을 썼으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 하는 거야 여기 어깨가 아파서 중간에 되니까는 기도해 줬더니 여기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옷을 갖고 와 무슨 옷이냐 했더니 내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입던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해 주면 나 늦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예배를 들으면 느낀 게 뭐냐면 거의 한 명도 성경책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또 목사님도 설교 한 10분 15분 밖에 안 해요 찬양을 한 시간 하고 성경책 갖고 온 사람도 없고 헌금 시간을 봤을 때 지폐 낸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동전이에요 왜냐면 헌금함이 그 쇠로 된 헌금함이기 때문에 동전 소리가 들려요 땅그랑땅그랑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지 내가 여기 기도해 줄까 말해 줄까 다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목사님도 해 주라 하더라고 막 할 수 없이 오세했습니다 믿음 없이 했어요 전혀 안 들어줄 거다 난 바울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비건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지금 이 남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교회는 아픈 사람 계속 안수하고 계속 축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무슨 축복입니까 아니 보금 모르는 사람의 건강 축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보금 없는 사람의 돈 많으면 뭐 하겠냐고요 보금 없는 사람의 돈 많고 보금 없는 사람의 건강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인생을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기적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주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울이 증가하는 예수 이름으로 증가하니까 악기가 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예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이 권위자들의 이름을 사용해갖고 주문을 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배 속에 보니까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자는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예수 얘기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한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이 딱 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회당이 엄청 컸을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스가와의 일곱 아들이 본 거예요 마술사들이 향하는 거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그 문화에 휩쓸려갖고 악기한테 예수 얘기하니까 이 악기가 딱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악기들이 이 스가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갖고 누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사에서 엄청난 권위와 명예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이런 모습으로 도망한 것을 보고 그 예배 속 주역에 엄청난 파급이 된 겁니다 이 제스한 구름은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한 영적 파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육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예배 속의 문화에 장악된 겁니다 이 부족과 아데미 신전을 완전히 청삭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양심이 찌르겠습니까 숨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자복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예배 속 지역의 이 마술책들 그걸 통해서 어떤 신비를 요하는 그 마술책과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모아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 태우는 마술책이 뭐랍니까 은, 오만, 드라크마 대나니온 대나니온, 드라크마는 뭐라고 했죠 노동자 하루 품삭 5만 원으로 했을 때 137명이 1년 품삭은요 계산해 보니까 25억입니다 5만 원이라고 계살돼 10만 원은 50억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25억이다 그러면 2000년 지난 오늘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천억이에요 그러면 예배 속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셨겠죠 우리가 말하면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도 7.3 지진 여러분 7.3, 8.3 이 지진을 체험을 못하잖아요 뭐 한국에 무슨 지진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7.3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칠레에서 7.3 지진이 왔을 때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아침입니다 7.3 지진이 있는데 이 식탁이 올라갑니다 몸이 붕 떠서 탁 내려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내가 안 떴는데 뭘 공포는 모를 거예요 사람 몸이 밥 먹다가 지진이 오는데 몸이 붕 떴다가 툭 붕 떴다 툭 우리가 놀이기구 타듯이 붕 떴다 툭 붕 떴다 툭 전등이 이렇게 긁을 거예요 제가 칠레를 마지막 떠나는 공항에 산태하고 공항에서 지진 5.5가 났는데 이 공항에 지진이 5.5가 났는데 흔들리니까 막 막 떠나고 싶대로 언제 비행기 막 7.3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지각변동입니다 그게 예배소 쪽에 임한 거예요 왜 이런 큰 기적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말은 사단의 강한 저항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황하여 세력을 얻다는 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빠른 확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예배소 쪽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결전한 거예요 내가 예배소 지역에 3년 사여갔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에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때가 AD 5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이 예배소 지역의 사역과 거기서 일어난 기적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을 보고 바울이 딱 결전한 거예요 내가 이제 로마도 가리라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럽니까 벌써 계획이 딱 찬 거예요 로마가 막 그냥 갑니까 왜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까 왜 이런 능력을 베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당시 땅끝 로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싸인이구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금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단의 강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지요?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데미 신전이요 이게 그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은으로 만든 거예요 고가입니다 고가 이건 의무적으로 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나을 때 항상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게 은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직공들이 많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직공들 은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직공들의 우리가 말하는 대표자 그 조합장 노조위원장이 뭐냐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죠?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우리가 말하면 소유를 익힙니다 왜? 이거 중지 안 시키면 우리 굶어 죽겠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리미야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나름 말하면 이거를 은장색을 가지고 아데미를 만드는 이 직공들의 우리가 말하면 노조위원장 겹 조합장이 덤에 드리오인데 이 사람이 직공들과 하나 되어서 지금 어떻게 소유를 익힌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예배석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공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마술책을 불태울 정도면 아데미 신전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 굶어죽게 있는 거예요 우상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믿는 거지 모든 신의 배후에는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다 물질과 관계됐습니다 그들이 수유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은장색을 만드는 직궁 뚫뿐 아니라 지금 관광객과 순례객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숙박해야지요 기념품 사지요 은장색된 아데미 사지요 이건 돈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에 바울이 이걸 중단시켰으니 그 사람들은 바울이 원수입니다 평생 원수라 소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예요 지금 이게 아데미 신전인데요 신전이 아니라 그 은장서로 만든 거 되게 예뻐요 은으로 만든 거예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유방이 12개 유방을 지닌 여자입니다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은 7대 불가사입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신전을 방문하면 신전의 주변에서는 기념품, 재물, 음식, 숙박 가장 큰 벌이는 뭐예요 부적 또 하나는 뭐죠 신전 모욕물입니다 이것이 다 중단됐으니 이걸 만드는 사람이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처리되 크다 예배수호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왜냐면 아데미가 제우수의 딸이니까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올로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가이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서 16장이 가이오 아닙니다 또 요한삼서에 나면 가이오 장로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뉴욕에서 샘 탐 부르면 다 고개 돌리는 사람 많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60대 모인 100명이 모이는 그 여자분들 60세 이상 분들한테 영자 순자 뭐입니까 영자 순자 딱 부르면요 많은 사람이 고개 돌릴걸요 그 당시 가장 희난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은 거는 그 동인인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올이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제 상소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요 바올의 제자입니다 바올이 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동자들 소요하는 사람이 바올 같이 다녔던 사람 딱 보니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딱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갑니다 노천극장인데 나중에 우리가 그 가면 2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 있거든요 여기로 데려갑니다 그때 바올이 이걸 뭐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올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의 그게 통지와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리라는 것은요 이 예배소 지역을 그 하는 10명 이상의 우리가 말하면 중요한 그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입니다 그 정도로 상류층이에요 그 상류층까지 이 보금이 확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바올을 제지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런 이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지금 있는 예배소 지역에 있는 성경연극장에 나왔는데 이게 노천극장입니다 여기서 연극도 하고 또 군중들로 모아놓고 연설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저 끝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가봐야죠 사진만 봐서는 모릅니다 한번 걸어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계단 오르려면요 다리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 여영사 사장님이 여기를 수십 분 갔다 오니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이스라엘은 딱 삼박사 이름은 다 봐요 강원도 만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바올에 갔던 1차 2차 3차는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잘 걷지 않은 사람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호텔에서 짐을 풀어버리면 이걸 2, 3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매일 짐 싸야 되고 매일 이동해야 되고 차가 관광차가 가겠지만 도착해서 이 지옥을 나면 다 오르막길로 가야 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리 아픈 사람들은 못 가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된 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올의 여정을 보면서 눈물 돌리고 가슴을 막 하는데 좀 지난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무조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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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운동을 하셔야 돼 걷기 운동을 하셔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여정을 우리가 한 번 보는 것은 우리 신념 속에 우리가 늘 묵상했던 이 말씀에 대한 확인이고 성경의 거의 60%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올에 연관된 거예요 바올이 갔던 성교 여정을 한 번 정도는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실제 현장을 봤을 때는요 우리 가슴에 전달되는 감정이 또 다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후로부터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태국 자녀들이 한갑잔치 태국 캠프에는 태국은 갈 게 없어 볼 게 뻔해요 호랑이쇼, 뱀쇼, 남자가 여자 된 거 이런 거 뭐 그게 무슨 강동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가야 돼 기도하셔요 여기에 지금 수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데리고 가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데메드류의 선동에 따라서 이 직공들이 연합하고 그 주민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노총구창에 갔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성경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임무류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데메드류가 선동에서 관계된 그 아데미 그 모형물을 만드는 직공들이 연합해 소유를 일으켜서 막 외치고 하니까 군중들이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 이런 말 어떤 사람 저런 말 하니까 왜 모인지는 몰라 그때 유대인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우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바울도 우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피해를 볼까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 알렉산더를 내세운 거야 네가 앞에 가서 얘기해라 이 사건은 우리 유대인과 관계없다 이 사건은 저 바울과 관계되기 때문에 네가 얘기 잘해라 그래서 예배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등을 밀어버린 거야 네가 나가서 얘기 잘해라 그때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고조된 거야 이때 서기장이 서기장 이 서기장이 누구냐면요 예배수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이때 예배수에 총독 있잖아요 총독 이 총독의 권위가 엄청 세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굽니까 필라도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수에도 총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총독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총독이 지금 없어요 총독이 없는 가운데 그 모든 예배수의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최고의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이 서기관은요 책임이 있어요 로마는 정치와 종교는 인정하지만 소유를 일으키거나 불법시유에 대해서는요 아주 아주 문책을 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유가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에서 디도 장군과 3만 명의 군사를 파견해갖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해로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소유가 일어나면 로마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럼 이게 소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총독이 없는 가운데 서기관이 책임이거든요 불법 사태가 일어나면 본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서기장이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수의 딸이 아데미거든요 제우수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게 신전지기란 뭐냐면 수호자 이 신을 지키는 우리가 말하면 수호자다 너희 예배소 사람들은 이 예배소 지역이 어떤 도시인 줄 아니냐 제우수 신과 그의 딸 아데미가 인정한 신을 보호하는 신전지기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위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우리가 말하면 이런 자부심이 있고 신을 보호하는 신전지기 안내직이 보호자 역할을 할 너희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아니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구가 신전의 물건을 도족질한 적도 없고 또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는데 만약에 불법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식 재판에 고수할 수도 있고 총독에게 고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소유가 일어나면 불법 집회가 돼서 결국에는 로마 군인이 오면 우리 도시는 완전히 멸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왜? 로마라는 나라가 소유가 일어나고 불법 집회가 일어났을 때 로마 군인이 와서 했던 것을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잖아요 가차없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산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다 막았거든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 문을 다 막아버리고 성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르기 시작한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문을 다 로마 군인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잡아다가 그 근방에 십자가로 다 처형시켜요 애들이고 여자고 아이들이고 가차없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해로성전에 불을 태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가 하는 이 소유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는 정책입니다 이걸 예배소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서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지한 겁니다 이게 오늘 예배소 지역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19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3년 사역을 마치고 본인이 2차 세계 성교 때 세워진 마게도냐의 도시 마게도냐의 도시 안에 빌리포, 대사노리가, 베레야, 또 아가의 도시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말하면 순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편지를 하나 적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걸 가이오라는 사람이 메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왜 에베소 지역에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 말 속에는 영생 얻기로 작동된 자들이 너무 많고 사단의 강한 저항도 많고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다 무너졌어요 2000년이 지난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7교회는 흔적만 있고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이 언약,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 그 1세대 복음이 2세대에게 못 내려오고 3세대 못 내려오고 4세대 못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바울이 그렇게 생명받쳐서 세웠던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는 0.1%도 없어요 다 모슬렘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이 시대 정말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에게 물려받아서 다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정도를 하는데 지금 교구 쪽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타켓을 정해서요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이 되기 전까지 4월 5월 6월은요 우리 교회인들 중에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팀 사역할 것이고 장단기 결석자들 우리가 만든 팀 사역할 것이고 교구와 연합해서 또 하나는 관계된 사람들 그 팀이 막 10명 수명 우를 가면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팀을 쪼개쪼개 해갖고 그런 세부를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들 교구의 장단기 결석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는 오지만 정말 팀 사역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팀 사역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팀 사역 한번 해주면 힘이 돼요 이 교구 쪽에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팀이 돼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관계된 사람 중심으로 하고 코로나 안정이 되면 이제 한 지역을 타켓해서 교구와 연합해서 갈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전도지 전도용품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전사님과 정말 기도하시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곧 교구와 연합해서 진행할 겁니다 곧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사님과 시간을 배율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팀 사역하고 메시지를 주고 또 힘을 주는 이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세주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혼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우리 전반기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교구 안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왔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신앙상을 하지 못하는 장당의 결석자들이 우리의 팀 사역을 통해 회복되는 기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찬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을 소유하므로 현장에서 기한 복음을 증거하므로 많은 열매를 바라보며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역자들 위해 또 이들 위해 기도하고 선비는 주의 종들과 또 기한 간사들 위해 또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